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가지 시장 관련, 종목 관련 고민들,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월요일장도 아주 힘차게 시작이 되었고 또 강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투자증권 암유언스닥팀의 김관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는 계속해서 연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형만큼이나마 견주한 흐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코스닥의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기분이 좀 좋은 하루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건 0.8%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흐름이 상승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이 좀 특징적인 게 바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쪽 부분 전기차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치면서 상승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분명히 밝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보면 여러분들 어떤 거 삼성 SDI, LG화학 등 이런 관련된 주식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점은 이거는 좀 고개를 갸우뚱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매수를 해줬다는 것은 그동안 좀 안 몰렸던 시장을 좀 같이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의 흐름이 아주 좀 좋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의 흐름, 지금 현재 앨런 의장이 긴축을 좀 늦춰서 서서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 1,150원대가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골드락스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1,128원까지 다시 내려와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조금 더 상승적으로 여러분들이 틀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흐름도 좋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어떻게 투자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가 좀 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들이 대장이고요. 얘들이 완전히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조금 쉬는 날은 이런 애들이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편입 비중을 좀 늘려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 즉,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 날은 IT, 어느 한 날은 5.11이, 반도체 이런 식의 IT군들이 가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은행애들이 쭉 가고 있는 것 같고 은행에서도 오늘은 은행주, 오늘은 보험주, 오늘은 증권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우상향인데 툭툭 튀어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상승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포트폴로를 짤 때 이번에는 딱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IT,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산업재 라인들 이런 세 가지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놓으시면 계속해서 시장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아닌, 다 여타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반대되는, 좀 소외되는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조언까지 함께 들어보았고요.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장 상당히 좀 급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해 종합지수는 1.43% 하락하면서 45포인트가 밀렸고요. 3200선 아래 3176.46포인트의 클로징배를 올렸고요. 선전 증시는 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3.5%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370포인트가 넘게 밀렸고요. 1만 55.8포인트의 클로징배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 흐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공감토크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감토크 주제는요. 유통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입니다. 주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1년 이후로 최대폭으로 지금 인상이 되었고요. 올해보다 한 16%나 인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오늘 편의점주 BGF 리테일, GSD 리테일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통주 전반으로도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이러한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오늘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조금 고민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은 지금 이하로는 그렇게 많이 빠질 건 없을 거다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평소에 상승을 시켰던 게 한 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대부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좀 낮춰줄게라는 얘기나 임대차 보호를 확보를 확실히 해줄게 그리고 프랜차이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보호를 많이 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식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을 좀 대비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악재인 것은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형 슈퍼나 이런 것은 마트나 이런 것은 상승률이 성장률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이런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유통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게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오늘까지 하락을 했으면 지금 현재 비중을 보면 실제적인 실적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질 건 이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면세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큰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는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면세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세점에 대한 이런 완화가 좀 많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경쟁이 너무 많이 심했는데 몇 곳을 없애면서 아마도 경쟁이 완화가 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승자의 저주의 이런 프로그램이 승자의 저주가 되어 있었던데 이제는 좀 다시 한번 그쪽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업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그리고 결국은 유통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그런 소비의 심리 그리고 우리가 내수 경기가 얼마나 살아냐나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건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소비 심리 지수가 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에는 좀 다시 긍정적인 모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악재가 다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임금은 어쩔 수 없이 2020년까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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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번 새로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시책이다라는 거 정부의 시책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 됩니다.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준다면 지금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커버가 된다. 그런데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로 지금 와닿지는 않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오면 지표로서는 지금 현재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편의점 관련 주라든가 유통주들의 일단 2분기 실적은 지금 어떻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나요? 우선은 유통주 같은 경우 앞에서 얘기했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컨센서스보다 살짝 하위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가장 많이 빠졌던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조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700억이 조금 넘게 나오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700억 대 한 중반 정도가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되어 있었는데 700억 대 한 중반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1분기 때부터는 물론 많이 올라오고 3분기까지 4분기까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긴 할 건데 그런 실적을 따져보면 지금 현재 편의점 주 사실은 음식료가 거의 20배 가까이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GS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배 그 정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선례로 따라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했던 게 바로 이 편의점 주식이다라는 거 그리고 편의점 주식들이 가장 지금까지 성장했던 게 뭐냐면 신규 점퍼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 때문에 조금 점주들이나 이렇게 조금 창업을 안 하는 거 이런 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좀 낙폭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실적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 물론 지금 당장 신규 진입은 조금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하셔야 된다. 주식이 시장이 옆으로 좀 횡부해지거나 좀 체력이 조금 받아지면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맞아버렸으면 굳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승 쪽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이미 사실은 잘랐어야 될 구간이 넘었습니다. 손절해야 될 구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이상한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한 회사도 아니고 괜찮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편의점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홀딩 전략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린 거고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이마트도 1.9%나 하락했고 신세계 롯데쇼핑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약세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가장 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이마트의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어찌됐든 보조를 해준다고 하고요. 카드 수수료나 이런 걸 다시 리턴을 해준다. 여러 가지 소상공인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으니까 오늘 미꼬리 달아주는 모습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 내수 경기가 조금씩 사라지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유통주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플라토님께서 이렇게 또 덧붙여주셨어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2017년에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이라서 편의점이나 유통주가 올라갈 거는 같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5, 6월에는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이 조금 걱정되네요. 라고 또 이야기를 덧붙여주시기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유통주에 관련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관련해서보다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특히나 오늘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테마를 강하게 형성하면서 함께 동반해서 올라서는 특히나 소재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플라토님께서 또 여쭤봐주셨어요.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1층 머트리얼즈와 LG화 왜 이렇게 좀 다른 주가 흐름이 보이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거든요. 우선은 좀 큰 주식과 작은 주식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 머트리얼즈 오늘 시장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동안 조금 먼저 움직여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LG화학은 어떤 데에 매출이 가장 많이 되어있냐면 결국 화학 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1층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조금 소재 쪽입니다. 2차전지에 대한 소재 부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층 머트리얼즈가 강했던 이유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오늘 이렇게 급상승을 해줬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2분기 때의 화학 쪽 분야가 바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출을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2차전지의 가장 대표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없지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장은 그쪽에서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화학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LG화학과 SDI의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틀렸던 이유도 그겁니다. 분명히 성장성은 둘 다 2차전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에 관한 이런 주식을 가지고 대부분 상승을 하는 거고 LG화학은 화학적 분야에 대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업종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2분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좋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화학적 분야가 바닥을 찍고 LG화학은 상승 쪽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권진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답변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셨는지 많은 분들이 좋아요 버튼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보내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그런 거 없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 저기구나. 사랑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발 호자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의무 제도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갖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근을 좀 해보고 싶다라면.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권고상행이었습니다. 야 너 이제 100대 만들면 몇 대 만들어 이런 식으로 권고상행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도장을 탕탕탕 찍어버렸습니다. 야 8% 16% 이런 식으로 2% 계속해서 올려버렸다라는 거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금 중국의 자동차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그 규정을 채우고 있는 거는 BID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만 유일하게 이 과정이 넘어가고 나머지 모든 전기차 아니 자동차 업체들은 이 과정을 좀 겪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중국 정부에서 관용차를 그냥 대부분 그냥 야 이거 해 무조건 해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관용차들의 대부분 이런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좋게는 분명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상으로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일진 머트리얼제 같은 경우는 밸류가 상당히 비싸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좀 보려면 LG화학 보시고요. 삼성 SDI 그리고 응급제를 만드는 어떤 거 바로 에코프로나 LNF 정도를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쪽 관련되는 건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사실은 조금 수익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느 쪽 부분은 돈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탑픽 종목들까지 함께 선정해 주셨고요. 지금 농심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번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다가 이틀 연이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농심하면 여러분 바로 뭐 떠오르시죠? 라면. 네, 라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라면 가격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3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거의 20% 가까이가 급락이 됐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차트상으로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서서히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다시 기관들이 매수가 나오면서 조금 흐름이 좋아지기는 한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상승보다는 서서히 그냥 상승이 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 소비심리나 이런 게 좀 많이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신라면의 흐름들 그리고 라면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농심이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해줬었는데 2등, 3등의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가 격차가 안 나고 있는 것을 조금 고민이 드는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올려주셨는데 비중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주가 좀 답답하다.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IT 종목들에 비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우선은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좀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LG 디스플레이가 돈을 벌었던 게 얼마 정도 벌었냐면 1조 3천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만 거의 1조 가까이 벌었고요. 2분기에는 한 8천억 정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 2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1조 8천이 넘어간다. 즉 작년에 흐름을 훨씬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리기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1년에 벌었던 것을 지금 현재 1분기에도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TV가 휘어지는 그날까지 LG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전망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전략, 내일에도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같은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은 틀릅니다. 가는 종목이 다시 갈 겁니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오늘은 조금 반이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좀 냉정하게 쳐다본다면 어떻게 봐야 된다? 결국은 가는 종목들만 다시 갈 것이다. 반도체 IT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은행 지도를 열심히 다시 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한국투자증권 압류옵스탄팀의 김권진 팀장과 세워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위에서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잠시 후 6시에 발표가 되고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발표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2분기 실적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죠. LG 하우시스 제1기획 그리고 SK 머트리얼증이 발표가 된다라는 점 내일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키움증권의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목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식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기 한다의 작가 캔블랜차드의 신간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KPR 출판그룹 비즈니스 맵에서 미래학자 패트릭 딕슨의 저서 6가지 미래를 드립니다. KPR 출판그룹 비즈니스 맵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